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일날을 종교의식을 하고 가시는 분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셔서 체면 지뢰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떤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는데 나도 알아요 그걸 남도 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하죠 무능한 것 같은데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강원교의 교인들이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부문을 대략 소개해보면 산해들인 공예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또다시 예수의 부활을 힘껏 증가합니다 산해들인 공예에서 풀려나면서 조건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주님의 복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강력해지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은 세상에 누구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4제를 보니까 공예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축계로 나오는 자가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말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5절부터 16개를 보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북새통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저하게 이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으러다가 다시 오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주의의 사자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베드로 빨리 날아가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주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8절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넣으려고 해도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변화받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면 돌을 던질 거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다시는 예수의 예를 전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고 소리를 질려서 이긴 게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권력자가 옥에 가두어도 이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분도 많고요 세상 근심과 걱정이 눌리고 매여서 영적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매임 자유를 잃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들이보면 이분들이 주 안에 나오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쁜 감옥에 가둘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내된 공의원들과 근력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을 감옥에 가질 수가 없어서 놓아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강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감옥에 가두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왕의 예수를 믿을 바야 능력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따르는 근세 있는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지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소리나 하고 교회 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로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걸 잘 배워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자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정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별로 없어요 가방끈이 짧은 거죠 그리고요 권력이 사회적인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성격이 고칠어요 바닷가에서 자르면서 고기를 잡아먹는 오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고칠죠 그리고 보잘것 없는 갈릴리 해변에서 성장해왔어요 그러니까 본 것도 도는 것도 많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력도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잘난 사람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를 옥에 가두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도 그를 구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요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함으로는 언젠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는 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하지만 지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런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하며 나를 옥에 가두지 못하게 하는 나를 슬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힘이 없고 무식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천하무적이고 누구도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전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고 동서사방으로 닫힌 옥문을 열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평상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행동을 하는 게 그의 베드로는 거의 확 닿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거든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 내가 저 음성을 붙들면 나도 인생에 변화가 오겠다 이런 감히 늑짐이 영감이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추구합니다 거기 와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 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히 간 거예요 저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늘 그냥 교회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지니까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구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간구가 되고 간구가 되면 응답이 믿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임해 주셨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 그냥 두면 고기나 잡아먹다가 이름 없이 끝날 어부가 성령받고 변화되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얼마나 이게 돈으로 한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되는 대로 사시지 말고 은혜 받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사는 순종형 교육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첫 때 딱 되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산하고 유익이 되고 편하면 순종하고 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유형의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유형의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인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기적은 내 머리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경험과는 상관이 없이 순종하는 게 진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인들이 되기를 충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은 사람의 논리나 이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예원에 다시 끌려간 베드로가 공예원들 앞에서 수금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는 여러분 요사이 우리 이북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북의 제2인자인 장승택을 여러분 재판하고 그걸 다음날 죽여버린다고요 총살해버린다고요 총살하는데 여러분 그냥 몇 방 쏴서 죽이는 유형이 있고 한 유형은 60, 30발을 쏜대요 기관총을 그리고 60발, 90발을 쏟는데 90발을 쏴서 죽이면 시체 시신이 안 된대요 정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이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도 공예원들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고요 베드론이 지난번 1차로 공예신문을 받을 때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음번 읽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손해볼 것을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나를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이 마음의 정리가 되면 아주 강력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대학에 죽으면 죽어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베드로처럼 강력한 크리스찬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공연되는 베드로 때문에 병이 나은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지 못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아프죠 그러나 그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수를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꿀 속에 들어갔어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꿀에서 근집을 받을 때 그게 다리오왕 바벨론의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니가 믿는 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다니엘을 사자꿀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다리오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과 다리오왕이 젊은 청년 다니엘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니엘 하나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좋겠어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안 되면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이건 설교 시간에 쓰는 거 아니지만 한번 써먹어보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군대 용어 같으죠 그렇죠 안 되면 대기합니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뚜루 찾아내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삼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면 마귀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 앞에 왔을 때 무서워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 앞에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도 사탄도 세상의 어떤 공예원도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근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받기 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강하게 붙들린 바 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죽어라 하면 죽음의 길이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는 사람이고 세상에 누구도 그를 옥에 가둘 수 없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도 잘 하고 또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마음의 상처된 일을 만나요 그리고 손해볼 일을 만나요 그러면 성령을 놔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흉내를 좀 잃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하겠는지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돼야 되지 성령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잘 살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나와 세상은 강도 높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난당함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4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죄 때문에 능력을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되건 말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만 되면 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에게 이런 직분을 주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 할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깡패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을 가는데 깡패들이 여자들을 욕을 보이고 그래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어이구 그러면서 손을 내리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독은 네가 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개갈거리니까 아구 정말 미치겠네 이거 정말 그러더니 가슴을 팍팍 치면서 예수가 나 죽이네 그러더래 예수가 나 죽이네 성질 내는 걸 못 내게 하니까 예수 때문에 바로 예수가 나 죽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막 아가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숙한 그리스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옥에 가둘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등교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신나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여러분 그는 낙심하고 자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찬송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화장실 따로 없어요 키키하고 냄새가 나요 섭해요 거기서 무슨 찬송이 나와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보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라는 줄 믿고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고난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골리아스를 무사하지 않는 것은 만군의 여화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아스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런 사람은 오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한 경이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전에 스스로 만든 세상의 각가지 지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고민하고 고민이라는 감옥에 절망이라는 감옥에 자절이라는 감옥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서 성질을 부리고 스트레스를 부립니다 성질과 스트레스라는 감옥에 갇혀서 밤쌈을 못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원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 속에서도 현재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지옥 같은 환경에도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알고 고난 중에도 순임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지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감옥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동기든지 말씀을 든 이 시간이 동기가 되든지 어떤 동기에서 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주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변화의 시점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산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산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